이 나무에서 나오니까 향도 좋고 이 자작나무의 향도 좋고 좋다, 피로 풀린다 1시간에 얼마야? 이렇게 하면? 이게 8인 기준인데 이거 1시간에 6점으로 걸려서 이게 지금 번식이잖아 이걸로 도리에 뿌리면 습식이 되는 거지, 수증기로 아, 이제 더 갈고 주세요 오, 베비 열기 확 올라오세요 예스 굿 어때요, 우리나라 사우나랑 비교하면? 온도가 저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아, 스팀으로? 아, 그래요, 그래요 이러면 금방 열기가 올라와요 근데 그럼 위에 앉아야죠 근데 위에 앉았더니 너무 뜨겁다 운동을 했나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? 못 먹어 주실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? 거기서 먹었네, 거기서 먹었네 괜히... 아, 저 땀이에요? 네, 땀에 네, 땀에 아니, 몸이 좋은데 왜 웃기지? 아, 한 40도 정도 많이 올라간다 어, 이게 이제 좀 물을 부으니까 정말 좋은 게 앞에,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 그치? 엄청 풍족해 이 학원에서도 수영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, 바람다 야, 이거 땀 쫙 빼고 이걸 세워하지 말고 바로 바로 바로, 바로 가야지, 가야지 좋겠다 그렇지, 그 맛이지 나야 이거 진짜 아,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경험 못 하는 거 같아 야,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? 이 상태에 그냥 바다로 간다 갈까? 가자 가자, 들어가, 가봐라 왼바리 가도 되나? 좋아 아, 좋다 슈퍼스위버, 플라딧버스 나, 나 바로 나와서? 네 고자 벗고 고자 벗고 물이 정말 깨끗하더라고 네 둘 다 이제 바다가 나갈 수 있으니까 물이 저 날마 그랬는데 파도가 없고 계곡물처럼 물을 안 써 불 깨끗하고 너무 좋다 야, 추워니까 사우나룩 야, 추워 ж이 피클 와, 이 사람들이 좋은 거만 하고 왔네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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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위 위 위 위 위 위 고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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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탕 들어가면 또 싸우는 할만하잖아요. 아, 그렇지. 바닷가 갔다 올 수 있는... 마트가 다 없어졌어요. 마트가 다 없어졌어요. 마트가 다 없어졌어요. 테이프가 다 떨어졌는데? 우정 타투 없는데? 노래로 한 번 만들어보자. 진짜 발표해볼까? 그런 느낌으로 만들면 되겠다. 저녁 볼 때 들었던 느낌이지? 약간 신나는... 약간 신나는 뽕끼. 저희가 지금 구상 중입니다. 스파이 스파! 스파이 스파! 예술가 느낌 나는데 지금? 친구야, 얘가 있어서... 좋아, 좋아. 야! 이거 다 짜트렸으면 시원하게 받아 먹으래. 좋지? 좋지? 제ァ! 이거 다 짜트렸는데… 톡톡톡톡톡톡톡? 심지어, 그녀!